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알아볼거에요. 허 소유격이죠. 소유한정사, 허 맨이 탤런스.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에요. 보통은 맨이라는 거 아는 것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양호한정사고 소유한정사는 소유의 개념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두개 이렇게 겹쳐 쓰는 경우는 많이 쓰는 경우는 아니에요. 예컨대 뭐 이런건 보통은 허 썸 프렌즈 이런거 같은 경우는 틀린 거에요. 중안정사와 중간에 위치하는 한정사, 허, 히스 뭐 이런건 중안정사. 또 더, 더 매니 탤런스도 쓰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소유한정사에다가 매니가 붙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이중한정사를 배울 때 이런건 틀린다고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또 예외에 해당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를 알아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거에요. 그녀의 재능이면서 많은 재능인 것을 허하고 더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의미상으로 강한 허가 쓰이는 거에요. 물론 더 매니 프렌즈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허가 개입되지 않으면 더 매니 탤런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재능들 전체를 다 얘기할 때 쓰이는 거에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Normally 보통은 Elaine took a potentially lucrative, 잠재적으로 돈이 되는 lucrative, 수익이 남는 고객 turned to one of the fancier, 더 멋진 이러리 식당이죠. 식당 중의 하나로 데리고 갔지만, she did not want to risk, meeting a friend, 친구나 있을 수 있는 라이벌이죠. who might demand an introduction, 소개를 요구할 수도 있는 친구나 라이벌을 만나는 위험을 원치 않았다 이런거죠. among 나와있구요. many talents죠. 여기까지 되어있고, among 전체 사고가 먼저 도치된거죠. 뭐뭐 중에는 cold and blue, 청수장 이라고 하는데 밑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코드하고 같은 데서 나온거죠. 코드는 굵음은 높고 짧음은 끈이에요. 요거는 blue, blue, 파란색이라는 뜻이죠. cold and blue는 이게 청수장 이라고 하는거에요. 무슨 뭐 상을 줄 때 파란색 리본을 쳐서 주는 상을 그런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cold and blue는 그런 데서 한 인류 요리사죠. 인류 요리, 요리법이라는거죠. 그녀의 많은 재능 중의 하나는 she whipped up, whip은 채찍이고 채찍을 휘둘려서 만드는거니까 척척 후닥 만들어내는거죠. cross perfection, 완벽할 정도로의 음식을 후딱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만들어냈다 그런거죠. 여기 들어가는게 her에요. her. 만만치 않죠. 그녀의 많은 재능 중에 속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게 있었다. 이런거죠. sandy was genuine. 정말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i'd never believe you could get this type of food. 이런 종류의 음식을 outside of parry 바깥에서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지요.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죠. 그랬더니 that's where party는 거기엔 we went on my first honeymoon. 우리가 여기서는 상대방은 제외한 우리에요. 우리 부부가 첫 신혼여행을 갔던데요. she remarked. do you go open?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i had one there. there는 parry에요. 한번 parry에 간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elaine 얼굴을 붉히면서 oh sandy you not a boy. no tick. 장난이 돼. 개구장이. oh sandy 개구장이. you shouldn't tell me like it. 이거는 구석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요. 나에게 그런건 말하지 말았어야죠. 말하지 말았어야죠. he politely laughed at. 웃은거에요. what he assumed. 가정하기로 was her attempt to humor. 유머를 의도한거죠. 웃기려고 한거. 유머를 의도한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빈칸 a에 들어갈 단어. 이거는 허가 맞아요. 허 쓰면 되는데. 문맥상 허에요. 그런데 b에 double entendre. 뭔 소린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double entendre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럼 검색해보셔도 나오고 밑에도 해놨습니다. 아무튼 야한 뜻을 의미할 수 있는 conference와 같은 의미의 한 단어를 넣으시러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를 좀 쉬운걸 들여야 되는거에요. 이게 congress에요. congress. 우리가 congress은 하원의원을 얘기하는거죠. congress. congress. 근데 이게 congress가 두번째 뜻으로는 이게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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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는거에요. grad는 원래. congress. 의회도 뭐 다같이 함께 가는 데지가 congress. 별거에요. con이 함께고. grass가 이제 걷다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는 데가 의회잖아요. 근데 함께 했어. 함께 했어. 거기서 한번 함께 했어. 함께 갔어. 이런거죠. 우리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뭐 병원 쪽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사들의 학회 얘기를 전에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학회가 어쩌니 좋쩌니 뭐. 아 짜증난다는 운동 뭐 학회 가느라고 짜증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영업하려고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다. 또 걔는 뭐 약국은 아니고 병원이니까 좀 낫다 그러대요. 암튼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더블 안탄드래요. 근데 암튼 이건 말을 재밌게 하려고 쓴거고. 이중의 뜻이라고. 더블 이중이죠. 안탄드로는 지금은 안 쓰이는데 영어로는 안 쓰이는데 영어로는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자 내려가 보죠. 자 우선 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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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든죠. 코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든은 끈이라던가 로프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 군대의 보초선, 경찰의 비상선, 전염병 발생제 교통차단선 이거 다 아시죠. 코르동 코르동 이렇게 하는데 코든 영어로는 코든 그래요. 그러니까 로프를 치는거에요. 로프를 못 들어가게 하죠. 코드라. 이게 끈이 되기도 하고 로프가 되기도 하는데 불어로 바뀌었다가 이태리어로 갔다가 뭐 결국은 영어로 와서는 코드가 되는거에요. 코드. 그런데 코드는 끈 로프인거에요. 근데 이게 이제 코르동 브로 이렇게 되면 이게 인류의 청수. 이게 뭐냐면 훈장인거에요. 인류의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파란색, 파란색 끈을 주는거에요. 그래서 부르복 왕조의 최고 훈장이에요. 또 인류인사 대가 명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위법. 휘비라고 발음도 하지만 저는 그냥 위비라고 바랍니다. 채찍질하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호두에 꾸짖죠. 채찍질하니까. 세차게 때리는거. 확 던지는거. 달걀 할때는 위빙한다고 그러죠. 막 흔드는거죠. 거품을 흘리게 하는거. 휘져갖고. 재빨리 움직이는 것도 되고. 위브는 또 여러분이 다수당 원내총무라고 하죠. 모조리티 위비라고 하죠. 이게 자전히 찰싹 격하게 때리는 단어. 이게 뭐 고대 영어에서는 위팬. 이게 뭐 어원이 도우면 안돼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러는거지. we must weave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타파해야 된다. 이럴때 위브로 쓰이는거. 채찍질해서 타파해야 된다는건데. 위법. 재빨리 준비하다라고 사전이 나와요. 근데 후딱 만들다. 척척 준비하다가 더 좋은 편인거 같아요. 우리말에 좀 더 적절해요. 흥분시키다. 유발하다라고 우리 사전에 나오는데. 이건 휘져놓다라고 지격을 해도 괜찮아요. I have just enough time to whip up. 이거는 후딱 오믈렛 만들어 놓을 시간은 충분하지. 이런거죠. I used to entertain at home. 관원아 많이 집에서 즐겼지만 즐겼고 I can still whip up. 그 아주 상당히 근사한 디너 파티를 집에서 척척 준비할 수가 있다는거죠. 채찍질하들이 척척척척척척척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she criticised 그 단체를 비판했다. for trying to whip up anti-immigrant prejudice 반이민 편견을 휘져놓았다고 비판한거죠. 휘져놓으려고 했다고 선호했는지는 모르지만 he was trying to whip up some enthusiasm.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휘져놓으려고 유발하려고 he accused the penalty. 정치인들을 whipping up anti-immigrant 감정을 우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비난했다고 뭐 했다 이런거죠. 자 오늘 배울 문법 핵심명이에요. 소유한정사. his many friends가 보통으로는 틀린 표현 같지만 틀린건 아니구요. 많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표현이라는거에요. 여러분이 some is friends는 전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some은 양화사로서 약간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거에요. 근데 his friends는 저 범위가 정해지는거에요. 그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정해지는거하고 안정해지는거. 불분명한거. 부정형. 이건 제대로 안정. 불분명하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또 소유한정사는 이제 불분명하게 정해지는거죠. 불분명한거 안불분명한거 같이 쓰는건 틀리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some of his friends를 쓰던가 some friends of his를 쓰는거. 요것을 소유. 나중에 여러분이 이중한정사. 이중한정사라고. 이중소유격.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his many friends는 많으면서 동시에 그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글이 많이 사용은 안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구글을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해놓은걸 제가 나랑 좀 옮겨놔 봤는데 his many friends. 그의 많은 친구들을 의미하는거. he has many friends. 친구가 많고 he said goodbye all of them. 그들 모두에게 goodbye 라고 한거죠. 그래서 many of his friends는 의미하기를 goodbye to 많고 하지만 전부 다는 many of his friends. 이거 아까 말한 이중소유격을 사용한거죠. many of his friends는 not all of his. 그의 친구들 전부에게 얘기한건 아니되는거죠. 그에 비해서 he explained his many friends가 나면 많고 많은 프로젝트이면서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의 뜻인거에요. he explained many of his 프로젝트 그러면 그로프 프로젝트 중에서 많은 것 일부러서 일부 많은 것을 설명한거에요. I've read her few books 이렇게 few도 붙어서 나올수가 있어요. 많이는 안쓰이는데 이거 few하고 many는 쓰일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몇 안되는 책들을 다 읽은거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식으로 쓰이는 of 즉 out of 의미로 쓸 때 이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few of her few of her books는 자주 보는 표현이구요. her few books는 얼마 못보는 표현이에요. 책들 중에서 몇권을 읽었다는거죠. 더 맨이나 더 퓨도 쓰이기도 해요. 많이 보지는 않아요. 더 맨이 그 많은 다수는 모르고 있었지만 while the few 소수는 그 적은 소수는 다 성공하고 있었다는거죠. 더 퓨는 means not many 많지는 않고 소수죠. 소수지만 그것들 다죠. 그 전부 다를 의미하는거에요. 물론 많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많지 않지만 다라는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among how many friends 가 나왔는데 그녀의 그 많은 재능들 쉽게 보면 그 많은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 많은 그녀의 많은 친구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우리말로 옮길 때는 글을 넣어서 영어로는 허하고 덜을 겹쳐 쓰지는 못하죠. 허는 소유의 개념으로 정하는거고 더는 아느냐 모르느냐로 정하는건데 같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허맨이도 간혹 쓰이게 될 때도 있다는거죠. 자 아탑을 안타앤드로가 나왔는데 이중의 뜻 양의 한쪽은 천하가 위태로운 뜻을 함축한 억구라 그러는데 지금은 불어는 안쓰이고 영어로만 남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칸그리스는 성교로 성교 친교 이런 뜻도 있다는거죠. 우리가 아는 뜻은 학회 의회라는 뜻도 알지만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의회 국회죠. 제2의미 명사로 성교라는 뜻이 있다는거에요. 커는 함께의 뜻이고 그라디는 워크 스텝 발걸음이 스텝이죠. 워크 스텝 그래서 컨그라디는 함께 스텝을 맞추는거에요. 칸그레스는 원래 함께 가는거죠. 함께 가는 데가 의회죠. 아니면 학회가 되는거에요. 학회에 칸그리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학회를 음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have a 칸그레스 돼요. 한번은 거기서 파리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가 있어서 간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레인이 얼굴을 붉히며 오 샌디 유 나리보이 오 샌디 장난꾸러기 유 슈든 비 탈르미 라이크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칸그레스는 학회의 뜻인 줄을 알면서 성교의 뜻으로 발휘는 말장난 pun이라고 pun pun 유머 유머를 뜻하게 된거죠. 만만치 않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모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모른건 모른거죠. 어떡하겠어요. 글을 읽으면서 재밌어서 사실 전혀 전혀 이건 제가 알았던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참 어렵죠. I had a congress there. 왜 칸그레스가 여기 왜 나왔을까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뭐 여러분만 모르는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거죠.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문제로 아 갑자기 왜 얼굴을 붉힐까 나 하트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상한 짓 했구만 이렇게 했는데 웃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머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칸그레스가 뭔가 다른 뜻으로 쓰였구나. 그래서 사실을 찾아보니까 이게 제의 의미로 뭐 성교의 뜻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칸그레스가 왜 의회의 뜻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황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까지 알아둬야 영어가 느는 겁니다. 좀 수준이 높지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